오늘 고급 촬영이 있어서요. 아직 촬영이 안 됐어요. 도착하니까 새벽 4시쯤이었거든요. 한국 시간으로. 바로 자고 일어나니까 저녁 7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밤을 새고 왔어요. 지금 좀 피곤해요. 아까는 좀 쌩쌩했는데 좀 피곤해요 지금은. 오늘 하루가 좀 길 것 같아요. 화이팅하겠습니다. 그냥 오랜만에 한국 와서 좋아요. 먹고 싶었던 건 삼겹살. 그냥 평범한 양념치킨 있잖아요. 가나 초콜릿 먹고 싶었어요. 사실 맞아. 가나 초콜릿 먹고 싶었어. 먹을 거 생각하니까 침 난다.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마크 제이콥스였어요. 왜냐하면 제가 모델을 하기 이전에 상상을 하던 패션쇼의 그런 모습이었을까요? 되게 멋있었어요. 어린 마음에 뭘 몰랐었던 시절에 패션쇼는 딱 이번 마크 제이콥스 쇼였던 것 같아요. 조만간. 아 잘 모르겠어요 사실. 절 좀 많이 불러주세요. 솔직히 꽂히는 아이템은 없어요. 펑크룩 같은 스타일을 좋아해요. 뭐 딴 끌리는 아이템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좋으면 좋은 거죠. 여전히 초코릿 좋고요. 그냥 못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. 운영무상으로 지나가야지 먹고 싶다 이러고 있으면 고통스러운 건 자기 몫이에요. 촬영 아닐 땐 잘 먹어요. 우리 엄마 아빠가 알아요. 우리 엄마 아빠가 배에다 그렇게 쑤셔 넣었니? 막 이러고 그게 다 어디로 가냐고 화장실을 잘 갑니다. 제 요거트를 진짜 좋아해요. 요거트를 2만 1통에 든 거를 3통을 사와요.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거예요. 그리고 견과류를 제일 많이 먹는 거예요. 그냥 요거트에 때려다 구워서 그리고 이러고 먹는 거예요. 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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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. 침대 이러고 퍼즐을 누워서 이러고 게임하는 게 싫어 이러고. 죽어라! 그러면서 요즘에 좀비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.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좀비 드라마 모두 아실 거예요 그거. 네 그겁니다. 미소한 걸 잘 못 봐요. 그래서 막 심장이 쫄깃쫄깃하면서 보고 있어요. 뭐 이런 걸 두고 있으면 막 이러고 이러고 봐요. 인생? 그것밖에 없네. 인생이네. 보통 모델을 한다 하면 좀 배우 쪽을 하고 싶다거나 뭐 그런 쪽으로 빠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볼 수밖에 없어요. 근데 다른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. 그냥 정말 이것만 보고 달렸어요. 힘들어도 하고 나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너무 행복하니까 그 힘들었던 것도 싹 잊혀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좋아요. 최소라의 최종 목표는 지금까지 못 써본 쇼를 모두 써보는 거예요. 인종차별하는 브랜드도 많거든요. 그런 브랜드에 모두 다 써보는 게 꿈이에요. 네 오늘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. 앞으로도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YGK 플러스 TV 화이팅! 저 여기에서 왕따예요. 안 놀아요. 밖에서 안 놀아요. 진짜 안 놀아요. 저 집순이에요. 집순이. 왜 나가 노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. 저는. 그냥 이러고 퍼다니게 최고예요. 먹는 거예요. 그냥. 죽어라! 이러면서.